사단이 다윗을 격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아니라 마귀가 막 격동해가지고 군대의 수를 세도록 했어요 요합이 아닙니다고 반대도 빨리 세라 그래가지고 군대의 수를 세게 됐는데 하나님이 결심이 여겼다 그랬어요 결심이 여겼다 그러니까 지금 교만한 거죠 다윗이 자기를 다 드러내고 싶고 이야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힘 있고 내 군인 수가 이렇게 많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윗이 알았어요 큰 죄를 범했나이다 신이 밀어내나이다 하고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갓선지하게 말하기를 내가 너한테 벌을 주는데 셋 중에 하나를 줄 테니까 네가 택해라 하나는 3년 기근을 당할래 나라가 석 달 대제에게 쫓겨다닐래 3일 동안 원역을 당할래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걸 또 은혜가 된 게 하나님은 3년 적군에 패할 수도 있고 3년 동안 기근 줄 수 있고 석 달 동안 패할 수 있고 원역 줄 수 있고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저녁에 석 달 동안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날마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여기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한다 원역에 빠지기 원한다 사람에게 당한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때리라고 원역으로 이렇게 하게 돼서 원역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죽게 되고 그때 이제 다윗이 제사를 드려요 오래나 타장마 제사를 드려가지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요 그 재앙을 그치겠다는 것이 그 다음 속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나이 타장마당이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거기다 지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에루살렘, 돈바이, 아우라니 독자 이삭 본제로 드린 장소가 돼요 그런데 그걸 다시 거기다 성전을 지을 것을 깨닫게 됐는데 26절 보겠습니다 21장 26절 시작 다윗이 여기서 여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본제 화목죄를 드려 여왁께 아랬더니 여왁께 하늘에서부터 본제 단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이런 세상 라이터 성냥풀이 아니고 본제 화목을 낳았는데 하늘에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걸 참을 받아버린 거예요 진짜 예배죠 이거 진짜 예배 오늘 또 신령과 같이 예배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예배를 드려라 성령이 안 오는 예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무슨 얘기에 말씀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사무엘 하 24장에 나와요 505페이지 봐봐요 505페이지 자 24장 1절만 봐요 505페이지 사무엘 하 24장 1절 시작 여왁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이세를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이 격동했다 했고 오늘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사 치시려고 매를 때리려고 맘먹고 다이세를 감동했다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 여기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사단이 격동했다 그랬고 그랬죠? 오늘 21장에는 사단이 격동해갖고 했고 사무엘의 사무엘에서는 하나님이 치시려고 감동해버렸다 이게 무슨 말 어떤 말이 맞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지금 하나는 사단이 격동했다고 하나는 이스라엘 치려고 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세계가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격동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세요? 하나님 허락하여서 마귀가 역사하지 절대 허락하자는 마귀 역사 안 씁니다 내가 길이요 질을 생명이다 했는데 말씀이 길이요 길 벗어나면 우리가 도로 차가 가다가 벗어나면 차가 전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복되도록 길 벗어나면 그러면 그쪽으로 가버리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서나 말씀에만 살아야 돼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게 돼 있고 기차는 레일을 달리게 돼 있어 기차는 레일 벗어나면 딱 벗어져요 우리 인생은 하여튼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여기 벗어나면 이유야 할 말과 넘어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 만들기를 기차는 레일을 받기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말씀 벗어나면 죽게 만들어졌다니까 이게 그 길이 말씀이 길이요 그냥 말씀이 나은 사람을 넣어주고 그런데 여기서 다잇이 무슨 문제냐면 그 안에 이생을 자랑해 꿈틀거려요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암호 이생을 자랑 속에 꿈틀거린 것을 단지 드러나게 터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야 치료를 하거든요 수술을 하려니까 가슴 벌리고 배 찢어야 돼 속에 이미 곪은 것을 어차피 찢어야 되잖아요 찢으려면 수술을 해버려야 하잖아요 아파도 하나님의 다잇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매를 때려버린 거예요 속에 있는 죄가 뭐다 잘 드러나야 수술을 해버리거든요 드러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사단을 격동해버리고 사단을 격동해버려 만들어 우리가 평상시 사실은 남자들이 돈 벌고 교만하고 잘나가면 죄짓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는 안 해요 속에 이미 그 죄성이 있는데 이제 지세장이 되니까 자기 부인이 안 보여요 로또 당첨되면 제일 첫째가 차 바꿔 두 분이 집 바꿔 세 분이 마누라 바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망해요 한꺼번에 몇 배국 들어와 봐요 그 죄는 왜 안 했냐 그 죄는 그럴 힘이 없어 그런데 힘이 생겼어 단지 기회가 안 생긴 거예요 다윗을 왜 이렇게 다루셨을까 다윗에게 세 번 크게 하나의 매를 때리는데 결국은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바세바를 범한 사건 그 매를 호딩 맞죠 육신의 정의욕에 넘어가 버리고 두 번째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굉장히 외모가 출중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앞눈을 죽이고 범비에 도망가 있는데 데려와서 왕궁을 키워요 그러면 이미 압살롬을 받아들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생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암모거죠 암모거 정의욕 압살롬 외모에 받는 사람이에요 암모거 정의욕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나 압살롬 때문에 바세바를 혼나 세 번째 여기서 또 혼났어 그러면 이미 다윗의 마음의 육신의 정의욕 암모, 이생의 정의욕 세 가지가 꿈틀고 있어요 그걸 터져서 수술해버려야 돼 이해가 되세요? 아휴 너무 어렵네 성경이 영의 세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마계악산가 사당이 찾아온가 여러분 주새끼나 파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 옵니다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오후 2시에 기도니까 고민이 예배에서 소문들고 아무것도 회개다 놓고 안수만 하고 받으러 갈아요 낫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라고 그래갖고 신중심을 해갖고 회개시키고 칠판 설렘을 해갖고 여러 가지 해외에 막고도 될 뚱마뚱 하는 것을 탱탱이 가와가지고 그러니까 하고 싶죠 안 되는 건 아닌데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인데 주새끼 안 도망가다니까 그걸 싹 치워버려야 깨끗해져야 안 찾아올 것인데 안 찾아올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이렇게 혼 좀 내놔버려야 돼 혼을 내야 돼 다루신다 그랬어 처리하신다 다루신다 다루신다 다 다 곡되게 다루내야죠 좀 적당히 안 넘어가요 얼마나 세게 다루는지 몰라 모세는 40년 동안 다루시고 있네 아브라 25년 동안 75세 불러갖고 100세기 때까지 이리 달려갖고 75, 25년을 기다려야 돼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의 감옥살을 해야 되고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고고생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냐고 그러시냐고 너희 안에 죄성 육성이 그렇게 끈질긴 것들 얼마나 제가 목회자로서 날마다 영어색하게 기도하고 말씀하신 사람도 때로는 안 죽을 때가 있어 기분 나빠 죽었는 것이 뭐 기분 나빠냐 자존심 상해 죽었으면 네가 뭐 자존심 상하냐 성질나 아이고 죽었다고 기절했구만 기절한 건 또 살아보거든요 죽은 척하고 있구만 안 죽었어요 못 박혀 죽었어 죽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어 야 이게 보통이잖아 그래서 이제 매를 때려 하나님의 매를 때리려고 마음먹었고 사장님의 격동을 만들어놨고 인구 조사하고 싶은 것이 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니까 꿈틀꿈틀이 탁 터져야 되더라 터져가지고 매주 맞으라고 딱 때려오래 아이고 죽겄네 이거 이제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쫌짝쫌짝 불 속에 딱 넣었다 뺐다 그래가지고 이 쇠를 불에 넣었다 뺐다 대장자가 망시를 때렸다가 시골에 그 풀물불에 넣었다 뺐다 왜 불 속에 넣는지 알아요 불 속에 안 넣으면 망치를 안 먹어요 땡그랑땡땡랑해 근데 불에 빨개 달으면 망치를 때리면 오그라했다 뺐다 이거 되는 이제 그때는 말이 들어 여러분요 잘나간다 내가 말하면요 코바 쉑쉑거리고 안 들어 근데 파 썸만 해갖고 죽게 생겼어 사형성어만 해갖게 생겼어 그만하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벌벌 떨어 그것이 불 속에 넣어가지고 쇠를 불에 달아오래야 망치가 때려해도 땡그랑땡그랑해야 돼 땡그랑땡그랑하고 말을 안 들어 때린 대로 오그라졌다 패졌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놈의 몸뚱아리가 제가 똑같아요 저도 불 속에 들어가봐 아이고 아버지 내가 땅바닥에 태워가지고 달빵 생활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녁마다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 그때는 부부싸 한 번 더 했네 난 그게 감사해 항상 내가 꼬라지 내 꼬라지 낼 것이야 다 망한 것이 그래도 우리 산모가 싸움 안 그은 것만 감사해요 따라와줘 기가 죽었는데 어디서 끈 소리쳐 밤벗기도 죽겠는데 지금 사흘나고 밤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불이 달아버렸거든요 맹한 것이 때린 대로 해야 돼 아버지 아버지 천국만 보내주시면 됐어 나 같은 거 지옥과 한마디 되겠는데 신명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의애주로 목말아야 되는데 그게 복인데 맨날 형통 교만하고 잘나가 자 내가 무슨 얘기하냐면 그런데 해결을 받았는데 다윗이 불꽉해계예요 지금 왕이거든요 잘나가거든요 하만 걱정했거든요 아이고 이제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 확 내려갖고 7만 명 죽어버려 다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이고 아버지 나와 내 아버지 있어서 나 때문에 백성이 죽으면 썩었음 해갖고 그러니까 제사들이라 제사들인데 그 제사들이 오래나 타생마타 여기서 불이 떨어졌어요 아! 여기가 성전터구나 자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마지막 매를 맞고 죽을 고비 했는데 성전터를 발견해버린거에요 불 떨어져가지고 이해가 돼요? 성전터를 발견했어 아이고 잘됐어 마귀야 너 나 때렸지 좋아 이놈아 내가 엎어치기 해볼거야 당했어? 내가 더 큰일 해볼거야 이해가 돼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눌리지 마세요 다이슨 범죄도가 실수 많이 해서 그래도 괜찮아 난 진짜가 피문맺고 더 기도할거야 더 막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은사됨하고 영어색이라고 마귀한테 맞았기 때문에 마귀를 잡아 죽일 수가 있어요 마귀한테 안 당해본 사람들은 마귀 못 이겨요 이거 알아야 돼 당했어야 파이 나는 당했네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좀 많이 다루셨구만 쭈물쭈물쭈물 해버렸구만 그냥 하나님의 손에 철이 철이 철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 철해야 돼 하나님이 철해야 돼 이거 안 철이 된 사람은요 자기가 살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영리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사람 죽여버립니다 알아야 돼요 깨져야지 부서져야지 죽어야지 죽어야지 남편한테 데이 들고 똑똑해 남편 절대 전도 못해요 죽어야 돼 여보 미안해 남편 별것도 아닌 것 내가 훨씬 자라서도 그래요 당신 최고야 하고 업어주고 달려주고 해봐 그래야 녹아져 절대 안 돼요 내가 죽어야지 미랄 돼야지 목사가 똑똑한 소리 지면 교인들 다 죽어요 주여 내가 알고도 그러더니 저런히 내가 기도하고 살면 교회가 풍돼 딱 한마디요 목사가 살면 교인은 죽을 것이고 목사가 죽으면 교인은 살 것이고 이게 미랄 죽어야 된다니까 안 죽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 그 죽는 것이 말씀의 순종이라고 그냥 말씀의 칼에 부서져 제발 아무 말 말고 따라가 그것이 마지막 열매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억울해 불에 죽었는데 감사해요 그때부터 막이 이겨요 감사만 하면 이겨요 그때부터는 막이 갔다 나요 감사해버리면 이기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불만 오면 이길 건데 그제는 절대 마귀가 안 떠나 이릉마귀가 안 떠납니다 못 이겨요 안 떠나 하나의 안 떠나게 만들어 너 고생 더 해야 되겠다 아이고 이것이 또 큰소리 치고 앉았네 하나님의 안 떠나 마귀하고 하나님은 안 싸워요 하나님 손에 마귀가 갖고 놀고 있어요 지금 전부 죄 지으면 막이 딱 놔갖고 병투게 만들어 아이고 두고라 해버려 이제 해결만 떠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결국 육을 깨뜨려 영을 만들어야지 성화돼갖고 천국 올라가지 천국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 지금 교회는 근데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 세계 영구세계 이런 세계인데 그래서 이러구나 문제는 딱 최후의 마지막에 예배드려야 돼 죽은 하산 예배드려야 돼 죽게 되면 더 와 더 기도해 살려주라고 아버지 주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귀한테 크게 당한 사람 마귀 크게 때려불고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무식하게 온색적인 말을 해 그냥 고상하게 일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 빨리 빨리 하려고 여러분들요 아 결론 무조건 순정만 하세요 강단에서보다 무조건 들어 불합리해도 불합리해도 너 사는 길이요 너무 억울해 억울해 봐야지 세상에 박범 목사님 깡패들 때리고 두드러 맞고 그 노숙자들 데려 놓고 슬퍼목 가서 목사 때리고 치고 세상에 한 번은요 그 여학생을 혼자 사는 것을 키웠던 것 같은데 이복 오빠가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휴가 와가지고 학교 기다렸다가 이복 여동생을 데려갖고 이호관에서 며칠 잊어버렸어요 임신해버렸어요 임신해버렸어요 근데 이 못된 것이 지금 목사가 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학교 가니까 박범 목사님 막 쳐다보고 슈퍼에 가도 물건 나뉘들에 젊목사는 애기들 데려다가 고등학생 데려다가 저것이 저 이럴 거나 아무것도 몰랐대요 나중에 그게 밝혀졌다 얼마나 억울하겠어 박범 목사가 세상에 죽어 안 죽으면 안돼 그런 억울은 다 당해야 돼 당해야지요 어쩌고 참어야지 참어야지 기도합시다